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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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힌트 조심해야 돼 발사람 안 돼 우리 알았지? 힌트 조심해야 된다 와 좋다 진짜 덥다 어? 이거 뭐다? 야후르트 아줌마 저거다 어? 야후르트 아줌마? 어? 야후르트 아줌마? 야후르트 미션이다 오세요 일단 오세요 아니 근데 여기 계신 분도 근데 미션이랑 관련된 건가? 뭐야? 야후르트 어머니들 야후르트 오 뭐야 이거 오빠는 애후르트 아니잖아 이리 와 야 나 애후르트 하지마 왜 애후르트 아줌마 야후르트 아줌마 야후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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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후르트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요구르트 여왕이 되셔서 상대 팀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리고 동시에 상대 팀 요구르트 여왕을 찾으면 승리예요. 여왕은 꼭 여자분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. 네 상대방의 요구르트 여왕을 찾아서 모자를 벗겨야 되는 미션이고요. 어떻게 됐어요? 누가 해? 형님아? 방수는 안 되고 시험지가 안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가려주는 거 아니야? 방수하고 나를 좀 너무 시원할 거 같은데? 잠깐만 그러면은 좀 달리기가 좀 빠른 사람 이용을 해야 되나? 아니 근데 저쪽 팀이 워낙에 노하우가 있어. 달리기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니야. 아 여기 상신이. 죄송합니다. 예 상미로. 아니 되게 잘 도망다닌다. 종구 오빠 못 잡을 거 같아 다 좋지. 그러네. 근데 오히려 상대편에서 용어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? 오히려 퍼를 찔러서 기관이도 하는 거 아니야. 일단 우리 아빠는 동작을 시켜주자. 빨리 용어 두고 봐. 야. 얘 이 꼬실라고 그러는데? 기관이 있어. 기관이 있어. 아 또 기관이 있어 봐라. 뭐래? 기관이 있어 봐라. 이거를. 근데 이 꼬실라고 잘했잖아? 야 가봐. 아니 지금. 존장하지 않습니까? 아우. 올라오신 것 같아요. 나한테 진짜. 분장한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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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강기리. 가정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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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아. 이야 감사합니다. 가정현이가 진짜 힙합 얼굴이. 와 진짜. 형 너무 나이사. 아이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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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사. 아이사.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내 인생은 언제나 빅다 선 세상이란 학교의 입박전 세상이란 학교의 입박전 야 노래 한 장 해보신 거 아니야? 야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데? 안녕